계산 작업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표 이래 급여 현황표에서 상여금이 130만원보다 크면서 평균 기본급 이상인 사원수에 해당한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평균 이상이란 조건을 사용할 거라서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count if s.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상여금에 가서요. 신표. 130만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크다라고 입력하시고 13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130만원 0의 개수가 5개죠. 3, 4, 5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데이터에 가서 기본급의 데이터가 크거나 같,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라고 입력하는데 기본급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단,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지금처럼 average 함수를 그냥 쓰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큰 따옴표로 처리가 되고요. average가 함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는 크거나 같다만 큰 따옴표를 묶어서 처리하고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값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함수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A, V, E, R, A, G, E 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R자가 빠져서 오른쪽에 값이 아까 오류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일단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구한 값 뒤에 맨 끝에 가셔서 M%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주행기록입니다. 문제에서 소속,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이용하여 주행기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착시간은 등호 입력하시고 입력하시고 주행기록은 도착시간 마이너스 출발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착시간 마이너스 출발시간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주행기록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주행기록은 도착시간에서 출발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단, 소속의 오른쪽 두 글자가, 오른쪽 세 글자가, 오른쪽 세 글자가 마스터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세 글자를 추출해서 그 값이 마스터입니까? 그러면 2분을 더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식을 좀 수정리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세 글자,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소속에 가서 심표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마스터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시간에다가 더하기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가로를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더하기, 문제에서 2분을 추가한다. 그럼 시간함수, 타임함수를 이용하셔서 시간은 아니고요. 분만 2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아까와 같이 K3에서 J3을 뺀 값을 계산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소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기록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요금표라고 되어 있고요. 택배 요금표를 참조하여 출발지와 그 다음에 도착지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택배 요금표에 이 2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인덱스는 실제 값을 가져올 영역을 선택하고 신표,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출발지를 우리는 택배 요금표에 A17부터 A20 영역에서 정확하게 몇 번째에 미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신표, 마찬가지로 매치함수 입력하셔서 바로 왼쪽에 D23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되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그 값을 세로 열에 가서 세로를 참조할 수 있도록 B16부터 E16 영역에 가서 그 다음 몇 번째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어디 위치하는지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출발지 선택하고 도착지 선택에 따라서 택배 요금을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찾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본인 부담금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차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볼까요? 본인 부담금에서 마이너스 기본 공제액을 뺀는데 기본 공제액은 항상 고정된 셀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10만원 이상이면 이란 조건을 줄 겁니다. IF 함수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IF를 여러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앞에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진단서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이 값을 조건과 표시할 값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심표 뒤에서 컨트롤 V. 이제 차액이 1,000원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대신에 1,000원으로 수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영수증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IF는, IF S는 한 번만 쓰셨기 때문에 맨 끝에 가로 한 번만 닫아 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쓰셨던 IF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하지만 IF S에서는요. 조건 값, 조건 값 형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추루라고 조건을 주시면 돼요. 나머지가 추루라면 우리는 나머지는 추루로 처리하고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추루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별 점수의 평균을 올림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RANGE 우리는 성별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성별의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건에 와서 남이라는 조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점수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점수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셀을 참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소수의 한자리까지 올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운드 업 맨 끝에 가셔서 한자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